ㅎㅎㅎㅎㅎ 아 뭐해!! 주무기를 사용해라 자격 뒤로 빼는 척하다가 돌격 쏴아라 어 쓴다 누구 쓴다 믿어볼 만합니다 믿어 오 두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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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마차 하라고 5명이네 아이돌 그룹 찌꺼기 4명에다가 한명이 주인공이네 오케이 윈드라이더가 있었구나 윈드라이더 윈드라이더 어디서놨지 뭐지 윈드라이더 어디서놨어 내꺼 아니야 잠시들꺼인가보다 한명 탈퇴 한명 중국으로 넘어갔다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님들아 훈련육아한테 말그러또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에거 거기서 하라 아 pele에 왼쪽만 무빙봐 좋아좋아 오빠 사랑해요 제 화살을 받아주세요 홀로 남았는가 한 발만 맞춰라 좋아 갯돼지에 쏴버렴 야 이씨 뭐야 사망 아아 49명성 묻어들 뻔했다 만주어 하이반칸 타다이칸 칼리프파만 오 사려운이 응징하는데 사려운 응징중이야 사려운을 한번 믿어보자고 오케이 뭐야 버릴 일기도 우서포?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중립영우 사냥갑니다 음 총사령관을 바꾸고 아르듯이 뭐해 아 예스랜드 일로 왔구나 총사령관 음 라피크 마피크가 잘 알아서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혜로 출병을 해야겠군 최정혜로 숭배자 다 줄었네 스펙대 50 넣고 팬돌이 경궁병 중궁병 사냥꾼 징지병 시민병까지 레인지 8 징지 159 숭배자 같이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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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돌이 징지병 우린 팬돌이다 팬돌과 팬돌과 저기 뭐야 제국으로 갑니다 투컬러로 오케이 깔끔하게 이런 것들은 삭제해주고 깔끔하게 간다 꼭 투컬러로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자 룸피 단계가 지금 쉬라고 내가 갖췄어 이게 다야? 외면 없어 아 아 오케이 수고들 해 나갔다 올게 잘 지켜 알았지? 가장 빨리 먹어야 될 것은 일단 보리스더 레이븐 저걸 잡으러 가죠 보리스더 레이븐 잡으러 가고 현재 레이븐스턴하고 사이가 22니까 잡아먹어도 아무 말 안 할 겁니다 마피크가 나 부르는데 나 바빠 저렇게 싸우는구만 롤돌 사레온이 수복을 했어? 마리온 마리온하고 라리아 수복했어요 늦었지만 해피 뉴이야 2016년 감사합니다 16년 미절리미 아니야 신형 지금 장비 아직 안급해 안급해 뭘 키울 거냐는 건데 뭐 여러가지 키우지 뭐 일단 제국이 저거가 되니까 그냥 랜서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랜서 그래도 랜서가 낫지 않아? 아 랜서 너무 약하던데 헤비스피어면 이거 너무 약하고 반반 반반 해야지 반반 무장궁병 키워야겠다 무장궁병 그쪽으로 틀 수 있나 맞죠? 뭐지? 돈벌러 갔다 간만에 토너먼트인가 까망류! 하팡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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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천세가잇! 호호우! 호호우! 오! 킹클레어 아직 있구나 킹클레어 아직 있구나 까마웅류 하하 1,2,3 데미지 1,2,3 데미지 1,2,3 데미지 아 저 움직였어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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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련 플레이트 암호 야오 팀원 줘야지 야 알렉시스가 없냐 여기 알렉시스 성인데 연회가 열렸다는 얘기는 여기로 저기 황제도 오겠네 그지 뭐야 라피크 털린 거 아니지 털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어? 보리스 아니야? 보리스? 캬 검 까마귀 보리스 야 검 까마귀는 뭐야 레이븐스피언데 까마귀청의 기사지 펜도르 계열로 다 색깔 맞춤 했어요 하룻밤만 더 자자 음 프레드리 아까 떠난다고 했지 않나? 아 조셀린하고 야 누구 나갔지 조셀린 아야 둘넷 여섯 여덟 아홉 조셀린하고 뭐 나갔지? 기억이 안나네 애이트 아홉 아호뉴엉 아ilt 랩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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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저거 놀라오 랩몸 에하 랩몸 즪 lease 랩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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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 음 왓몸 에槍 빨리 랩몸 레이븐선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번 밤 지나고 업글 한번 하고 저기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코르모브레이 아직 없죠? 원래 내 방은 채팅 그렇게 많지 많이 안쳐 채팅 많이 안쳐 아 스피어맨 할까 아니면 검사 쪽을 키울까 스피어맨 데리고 검사 키우자 검사에서 중보병 트리트 하자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? 싸워볼게요 레이븐 스피어나이트가 36마리 과연 얼마나 강력할지 요거 잡을 수 있을지 지형은 나쁘진 않긴 한데 포진한다 지형 왜 이래 지형이 다 완전 별로네 레이븐선 뭐 연애 중인가? 한 패 마운트 앤블레이드 카페요 네이버 그러고니 광고를 깜빡했군 자 광고 한번 가겠습니다 까마 까마 유튜브 채널 주소 까마 요거类 전쟁 고맙습니다 어 거짓말 뜬금 구멍 잃 쥐고있네? 크으.. 까마귀기사 어마어마하신대 이분들도 이분들도 음.. 누가 화를 살살 쏴 암살 온다아 빰빠람빰빰앙 없 중 지저러 우왓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! 제대로 들어왔다 오마이갓 오마이 새까드 를 오 스피어맨의 의욕을 잘싸우네 기본상대로 역시 창병이라 그런가? 레이븐스피어 기사 저도 참 잘 썼던 기사다는데 음흥흥흥흥 음흥흥흥 음흥 아 진리언각은 아냐 같은 수로 싸우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오는게 저게 레이븐스턴 용병인데 용병은 엄청 후져요 네 엄청 후지고 주력은 적이기 때문에 어이 잘싸운다 야 근데 응? 잘싸우 헤비스피어면 괜찮네 무장군전으로 나름 밥값하고 펜가놈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뭐예요 창 들고와서 찌르면 말머리 찌르면 멈추잖아 말이 그니까 말이 뭐 체력이 어쨌든 간에 데미지가 어쨌든 간에 한 내가 재보진 않았는데 한 5데미지 이상으로 들어오면은 무조건 말이 멈추더라고 그니까 아무리 스피드가 빨라도 말머리 찍히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구타당하는거야 다크앱웨어 다크앱웨어 여러분들 한번 엔딩까지 살려봅시다 어때 걔는 필드에 나가지 말고 그냥 끝까지 살려보자 개꿀 완전 개꿀 좋았어 보석도 모았어요 어 안돼 야 보석이 원래 두개 아니었나? 나 아까 하나 썼는데 아 아 원래 두개였던거 같은데 세개 세개 되는게 맞 는거 같은데 다크앱웨어 보면 아는데 괜한거 같애 음 다크베어 지금까지 공성전만 열두번 갔고 필드전만 43번 갔는데 안죽었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샜어 진짜? 공성전 열두번 필드전 44번 거의 그정도면은 천인장 천인장? 예 천인장급인데 예 정인장급 죄송합니다 그정도 잠시 꿈 다크앱웨어 아 뭐야 어떻게 한자리가 정확하게 저자리가 남았지? 기가 막히네 맞네요 됐고 다음 울프번슬레 아 요걸 좀 어려운데 요걸 좀 어려울듯 울프번슬레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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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렐라킵 엄청 때리네 아 진짜 렐라킵 버릴까 뭐야 호그나이트가 또 고맙습니다 아아 이거 더 걸렸나? 아닌거 같죠? 얘 뭐야 얘 뭐냐? 드라우나이트인가? 아! 아! 다리와 칼이 싸웠는데 다리가 이겼다 칼이 이겼다 애들 안쓸거야 뭐 일류투사 렐라키브스 큰규모? 막으러 가야될거 같은데 울프본 잡고 빠..가자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이게 근처에 있어야되는데 밖으로 나갔나? 라피크 털렸어 뭐야 여기 털려 아이씨 아아 나 또 저 시끼들이 진짜 조금 이따 오도록 하고 연락키브 일단 막으러 가야겠어요 이렇네 아아 나 진짜 개못막아 음? 우리 집안에 있는 동료들이 할 줄 아는거라고는 반만 죽네 반만 아니 드샤르 다 털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못막냐 렐라키브 포르멤모가 탈출했나? 아아 또 이 아아 도차별모가 탈출 슬섬 목요 대파 알고 빨리 아 아 아 아 아 이것들이 감히 나까지 부르다니 반댕이가 부었구나 아 아 뭐야 이게 툭툭 잠시도 하나 줘 마라스 캐슬은 소규모? 새견도 뭐야? 야 아이그림이 왜 여깄어 아 진짜 이거는 형님이 나서야 되는 각입니다 에 그림아 일로 와봐 형이 좋은데 알고 있어 일로 와봐 차라리 이실란디르가 낫겠다 제대로 보겠네 이번에 싸움 타락하는 망령 타락하는 망령은 저게 진짜 말도 안되겠는데 감지 스킬 또 올랐어 감지 6스킬이야 예상해 이제 올라갈 구석도 없다 이제 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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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그림이 왜 여기까지 왔지? 칼리파미드 22,000원이야? 칼리파미드 비싸네 칼리파미드 뭐야 칼리파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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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다리안이 아니고 이실란디르가 와야되는데 저기다 이실란디르 이실란디르로 하면 할 수 있지 좋았쓰 칼리파미드 오 따라가는 중이야 따라가는 중인데? 더 much rushing 잡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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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? 아이그림 또 Industries 크림아 어디가니 크림아 어디가 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